너희야, 괜찮아? 힘들면 소리 질러도 돼. 후구야, 가방에서 책 좀 꺼내봐. 야, 이거 뭐야? 처음 봐? 내가 이걸 지금 몰라서 물어? 이게 왜 네 가방에 들어있냐고. 아니, 논문 때문에 실험하다 남은 건데 버리면 아깝잖아. 그러니까 들고 왔지. 너 이거 압수. 뭐가 압수야, 내 물건을? 그리고 확률적으로 내가 오빠보다 쓸 일이 훨씬 많겠구만. 야, 강욱이 형. 너가 이거 쓸 일이 어디 있어? 야, 여자가 자기 몸 귀한 줄도 모르고 이런 거 갖고 다니는 거 알면 남자가 너 엄청 쉽게 생각해. 겁도 없이. 오빠. 나 잠깐 나갔다 올게. 어디 가게? 어? 아, 여기 신생아시 간호사 선생님들도 좀 드리고. 그리고 우리 아기. 헐. 우리 아기. 우리 아기. 우리 아기. 우리 아기. 우리 아기. 우리 아기Ö. 배꼽 떨어졌다. 피곤한 스타일이라면 줘. 내가 안 올게. 아니야. 내가 해. 내가 할 거야. 당장. 나가! 아니야. 아니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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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흐흐흐 으흐흐흐